은지와 나은이가 먼저 연기를 경험한 멤버들도 있는데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. 저희 핑크에서는 은지와 나은이가 먼저 연기를 시작했었는데요. 제가 처음에 드라마에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멤버들이 축하해줬었고 또 많이 조언도 해줬었는데 특히 은지가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현장에 가서 좀 적응을 잘 해야 할 텐데 연기도 좀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좀 많이 걱정해줘서 살갑게 먼저 다가가서 배우분들이랑 친해져라는 말을 해줬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